한국항공사 캐셀페시픽이 상반기에 21억 홍콩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캐셀페시픽은 17일 항공사들 간의 경쟁 심어와 유가 상승 등이 실적 악화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.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.4% 증가한 459억 홍콩달러를 달성했습니다. 상반기 여객 운송 매출은 322억 홍콩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.9% 감소했습니다. 화물 매출은 활발한 수요로 인해 증가했는데요. 운송 총톤수는 화물 수용 능력보다 빠르게 증가해 상반기 화물 매출은 105억 홍콩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2% 상승했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